8시 반전 세로래 혜진입니다 오늘의 성남 뮤지컬 공연이 이 날이고요 저는 빨리 준비를 하고 공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종종이 졸려요 졸린 종종이 짜잔 HDX에서 충충이랑 저한테 예쁜 옷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커플룩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다음에 충충이는 이렇게 입힐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주이들 예쁘죠 여보 혜진이 먼저 갈게요 여보 여기 있는 옷 입고 나와요 안녕 안녕 숙소 옆에가 바로 스타벅스라서 먼저 커피를 사러 갈 겁니다 우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러분 쌀쌀하다 아침에는 여기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다닐라 라떼 덩치칼이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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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만 כנ棒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길어. 지현 씨. 안녕, 들. 들, 들. 나 들. 금넘, 은근, 은볶음. 맞아, 이게 단계가서. 침을 위해. 김준 씨. 조금씩 두고 심장을 지어버렸습니다. 새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. 들이툴. ère. 마지막. 중국. 공략 공략, 얘가 더 연한 거에요? 어? 그러네? 저 왜 이렇게 연한 게 좋을까요? 공략은 병원 갔다오 머리를 말다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어요 네 마이크 테스트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장을 하는 중간에 무대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찌 키르노이드 아니에요? 안녕 헤이 헤이 정해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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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와우! 폭탄 지금 폭탄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일 뮤지컬 때 이렇게 머리를 하고 한다는 걸 여기 진이 완성 한쪽 진이 완성 한쪽 진이 완성 한쪽 진이 완성 한쪽 진이 완성 화이팅 화이팅 나 이거 아직도 못붙였어 고프고 할 때까지는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쪽 하나 더 붙여야 하는데 5분 전 골라만 주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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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 내렸어 첫 번째 완성 화이팅 짜잔 짜잔 지니가 완성입니다 지니 공연하러 다녀올게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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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 공연 초록색 모자는 처음 쓰네 새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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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이에요 네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또 까졌어? 애지 자꾸 말이 터져요 아야해요 안 터졌다 네 다 나왔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대박 대박 세상이 나 꽃을 봤다니 오늘 KBS 피디님들이 공연 보러 오셨었는데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신나 신나 편지도 써주셨어요 피디님이 편지도 써주셨어요 피디님이 히히히히 끝나니까 밤이에요 여러분 편지도 않음 밥 먹으러 가자 히히히히 아디렐라 하늘 황불 아디렐라 자 저번 먹어야지 남문 보여준건데 사과 상이 맛있다 상이 진짜 안녕 하늘 상이 저 하나 주시면 김이가 날아먹을게요